자 이번 리플레이는 AAF-GRIPUS-1님의 오브젝트 705A라는 소련 10티어 중전차 후방 포탑 중전차죠 소련 10티어 그리고 탱크는 장갑 헤비틀이고요 기동력이 좀 느리고 장갑이 좀 좋은 근데 특이하게 이제 월탱에서 안좋다는 후방 포탑 패널티를 가지고 있는 탱크 중 하나 플러스 주포 성능이 별로 안좋아요 보시면 은탄보다 골탄 비중이 상당히 높죠 이유가 뭐냐면 은탄의 관통력이 되게 안좋아요 은탄 관통력이 256밖에 안좋아요 보통 10티어 탱크들의 은탄은 관통력이 한 300가정 나오거든요 근데 200 중반밖에 안나온다는 소리는 상대편 탑티어 헤비들의 장갑을 뚫기가 힘들다는 소리에요 티타임 혹은 0티타임을 줄 경우 안 뚫려요 약점 사격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골탄을 많이 쓰게 돼요 골탄 관통력 뜨는데 300 초반대야 317이라는 관통력 수치는 어떤 수치냐면은 마우스 볼타고를 잘 못뚫는 수치에요 상대방 탱크 중에 마우스 같은 탱크들을 만났을 때 마우스가 포탑 강만 살짝 주면은 이 관통력으로는 마우스 볼타고를 뚫기가 반반밖에 안돼 반반 어쨌든 뚫고 어쨌든 못 뚫고 애매한 관통력이라 이거죠 330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한판 펀치력은 좋은데 후방 포탈 페널티를 안고 있으면서 장갑이 존 타고는 하나 하체는 숭컹숭컹 뚫리고 그렇다고 주퍼 성능이 애매하게 안좋아서 라인 유지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는 탱크 중에 하나인데 특정 지형에서 후방 포탈 역기타임 각을 잘 잡아가지고 오랫동안 라인 방어할 수 있는 이점도 있긴 있어요 숙취를 한대 고립되는거 빠르게 파악해가지고 센스있게 잡았죠 한판 뻥쳐 쎄죠 숙취를 고폭이네 봐봐요 골탄이에요 골탄 골탄으로 숙취를 하판을 쐈는데 운 나쁘게 상판댁이 들어간거 같긴 한데 안 뚫리잖아요 애초에 그 이 거리에서 하체를 정조준에 쐈는데도 안 맞는다는게 말이 안돼 주퍼 성능이 그만큼 굳이자는 소리는 이 지역 자체가 지금 헐다운을 써온 자리인데 후방 포탈크들은 이런 헐다운할때 부각이 안나오는 단점이 있네 200이 각을 잘 주면 안 뚫려요 지금 방금 200이 수직 각을 수직으로 주고 있어가지고 뚫린거였지 200이 만약에 45도 각도로 줬으면 안 뚫릴거에요 나이스 투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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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측면총 기본적으로 헤비가 이분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해가 아니에요 10티어 헤비가 적들의 탄을 특히 자주포 탄을 맞아주고 있고 상대방 자원공의 탄을 맞아주고 있잖아요 탄을 빼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특히 자주포 적 자주포가 아군 중형전차 라인에 지원사격을 했으면 아군 중형전차들이 싸움을 되게 힘겹게 하고 있을텐데 이분이 대신 자주포의 탄을 다 맞아주고 있었고 심지어 자원공으로 지금도 자주포가 이분을 쏘고 있죠 그럼 저 자주포들이 못하는거야 개꿀이지 10티어 헤비가 저런 포자조 같은 탱크들 탄을 지금 44딜 막 92딜 이렇게 소량의 데미지로 맞아주고 있는게 되게 바람직한 플레이예요 마우스 게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적군 200이라든지 숙칠리 탱크들이 기지방어를 할거였으면 아쌀이 그냥 뒤룩 쭉 빠져가지고 기지방어를 하던가 애매하게 H7에 붙어있는 플레이가 제일 안좋은 플레이예요 헤비들이 지금 혹은 여기 돌멩이 뒤에 붙어있는 애들 200처럼 이렇게 애매하게 붙어서 헤비라인을 할 바에는 차라리 아쌀이 안전 지네들 기지까지 쭉 빠져가지고 싸움을 하거나 아쌀이 아래쪽 해안가 쪽에서 헐다운식으로 이런 움푸 파인 지역이 있단 말이예요 이런 데서 방어를 해야지 이런 데서 방어를 하면은 안되요 배배된 이해도가 현재에 부족한 애들이에요 아니면 아쌀이 내려가서 여기서 피터지게 싸우던가 적군 숙칠 제일 먼저 죽은 숙칠 있잖아요 킹 어쩌구 이 사람처럼 게임 초반부터 그냥 바로 H9로 내려가서 같이 도와주던가 그런 플레이를 해야되는데 진짜 제일 이 만내라인 바운선의 제일 최악의 플레이 헤비가 이 H7과 이 J7에 붙어있는 플레이 진짜 최악의 플레이에요 차라리 해안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허경선 플레이하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플레이도 해야되요 그리고 705A라는 탱크는 소련 포탑에다가 어제도 장갑이 있는 소련 장갑 헤비 라인이기 때문에 골폭탄 같은 거에는 어제도 방어력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 골폭탄 탱크들 탄 다 씹어주고 10티어 헤비 역할을 1성에서 날 밀어주고 딱 그 장갑 헤비의 플레이를 이분이 정확히 해주면서 적들을 싸잡아서 게임의 승리를 이끌었던 플레이네요 저라면은 이분이 지금 그 헤비 라인에 이어서 일로 직진주행 했잖아요 계활지 쪽으로 근데 나라면 이렇게 안 하고요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안가 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해안가 쪽에 여기 경사로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로 가가지고 200으로 쏴제 끼고 또 다시 해안가 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갔을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로 가서 올라가 왜 이런 플레이를 하려고 했냐면은 FV405가 적들이 2명이나 했었어요 405 2대 405 2대가 여기서 만약에 나를 집중하게 했으면 이렇게 죽는 게 뻔한 상황이었어요 마지막 슈퍼컹거까지 아주 죽었긴 했지만은 되게 위험한 플레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이분이 장갑이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앱 적군 그 고관통 405가 만약에 철갑을 써가지고 떴으면 뚫릴 거란 말이죠 고폭탄 말고 이 플레이는 조금 위험한 거였죠 여기서 여기 있는 적군 수치까지 클리어하고 나서 여기 200을 잡으러 갈 때 여기로 지침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해안가 쪽을 통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200 잡고 이렇게 가서 끝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헤비라인들과 405를 잡았으면 이분이 죽지 않았을 거고 안정적으로 지금 5,000 딜 밖에 6,000 딜 이상 하지 않았을까 방금 리플레이 누구 꺼였지 결과창은 1급에 11만 크레딧 겨검치는 3,100 겨검치에 철권 12개 직접 딜은 5,067 딜에 스팟딜은 1,914 딜 근데 이 리플레이도 솔직히 평범해요 너무 너무 평범한 그냥 떡볶이 저 떡볶이 헤비를 헤비를 헤비라인 숙대밭을 만들어서 씹어먹고 상대적으로 필통이 많은 상태이니까 그냥 몸빵으로 라인을 시원하게 미는 그냥 평범한 너무 평범한 공방 리플레이라고 볼 수 있어요